이제 하면 가는 길인데 너무 힘들어 살구 나무다 살구가 주렁주렁 배고픈데 살구 많이 떨어져 있네 살구 먹자 살구 살구가 끝내중이 많네 살구를 물에 말랑말랑 살구를 물에 식은 다음에 아이고야 자연산 살구 한번 먹어볼까 갑자기 차로 먹어볼까 차를 얻어 타야 된다 그마라이 방금 가네요 어이 살구나네 아우 셔라 아이쇼 아우 셔 아우 셔 발기가 달리지 못해 달리지 못해 발자국 발자국 달리지 못해 달리지 못해 발이 쉬워서 못먹겠어 딴거 먹고 가니까 말랑말랑한것이 어디있을꺼야 딱딱한거 말고 이건 다 살구젤리 아닌겨 부딪혀서 바짝해졌구나 숲에 떠있어 요거이 요거이 작고 요거이 요거이 크고 요거이 사갖고 요거이 사갖고 요거 요거는 사갖고 다 사갖어요 떨어지면서 그게 됐나봐 뭐 왜 흘러오는데 아니 오 오 오 아 이 살금 달다 자, 이거 달서 먹어봐. 이거 달지? 야이씨! 그거 뱉으면 어떡해? 힘들겠구만. 나한테 너무한거 아이가? 아사 직전이다 지금. 오면서 뭐 뭐 한 20킬로가 20킬로 동안 집이 없어. 아사 직전의 상중과 달리 자 살구먹은 현장 흐흐흐흐